받아놨고 공을 지켜냈습니다. 김희성 가운데로 연결. 곽성찬 오른쪽 이강욱입니다. 이강욱 박스 한쪽 붙여줍니다. 최용호의 아크로바티칸 슈팅에 나왔습니다. 정말 경주 카반이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는데 최용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이시클킥까지 보여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이강욱 선수의 크로스가 가슴으로 잘 받아놨고 공을 지켜냈습니다. 김희성 가운데로 연결. 곽성찬 오른쪽 이강욱입니다. 이강욱 박스 한쪽 붙여줍니다. 최용호 선수! 최용호의 아크로바티칸 슈팅에 나왔습니다.